8월 3일 넌 지금 뭐했어? 꼬집 없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돼 우리 풍토 어디서 배웠냐? 미안해요 여기 안 나있다 여기 미안해 여기 미안해요 여기 다리가 미안해요 여기 다리가 미안해? 예 왜? 왜 여기 나 아예 있어 왜? 누가 아..뭘..뭘어져? 너도 됐어. 응? 너도 됐어. 그게 누가 안 묻었는데? 너도 먹었어. 아니야, 우리 귀가 묻었어. 여기가 묻었어? 응. 어떡해. 우리 때? 시해야 돼서. 그래. 응.